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가! 와! 지민이 엑스다!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여러분 지난번 방탄가회 어떠셨나요? 아! 그것보다 제 옷에 주목해주시겠습니까? 오! 주인의 V! 모형이 뭡니까? 녹색의 V예요! 그런데요? 근데요? 네이버의 아들 유형이 이제는 이거 맨 타나고 옷을 사서 찾아 입는다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팬 투표 작집 BTS 댄스 베스트 몸풀기로 방탄 댄스의 합의를 정하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왜 정해요? 왜 배틀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합시다 아 홈픈더 스트릿 나왔다 자 봐봐 쟤는 잘하니까 그래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맞아 야 여기 세번이야 세번 세번 뭐 최정이야 지금 똑같은 춤을 제일 못 춘 사람이 꼴등인거죠 그치 이거면 뭐 수준 비슷하지 야 아 뭐야 그럼 이렇게 뭐지 이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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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글씨 못 하세요 형, 안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돌아와 이 팀에서 누가 국가 한지 알겠다 셋이 안무가 다 다른데, 이거? 아, 뭐, 괜찮아 난 이번에도 봤다 김태형 자, 나와요 전형! 진짜 난리 안 지고 줘야 돼, 이거? 형! 댄스본중은 단어가냐 아, 형, 그럼, 난이, 난이 저기 끝에 왔지 고o 진짜 못 맞추겠다 가자 가자 자, 2절 2절 오케이 잘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나 진짜 윤기 형이 춤추는 거 제대로 왔잖아 자 우리가 그러면 꼴등을 뽑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각 팀에 꼴등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가? 누가 가? 아 고쳤네 힘드네 딱 받는다 자 저희 팀은? 윤기 형! 야 너가 제일 못 쳤대 윤기 형? 형도 넘어 본다 이거 웃길라고 하는 건 믿고 알고 진짜 아니 오늘 진짜 윤기 형이 제대로 추는 거 처음 봤거든요 진짜 웃겨요? 진짜 웃겨요 저는 제일 웃겨 나도 나도 웃겨 야 나와? 진짜 이러면 돼 저요! 저요! 아 이 친구 팔 딱 뛰어 왔네 똑같은 노래로 내가 명색이 안무 팀장인데 여기 나와야겠으니까 내가 공개해 뮤직 스타트 우리 평에서 꼴등을 피쳤네 맞나 이거? 맞다 이거? 대신이 오케이 이제 하려고 슈가 오오 팔 딱 춰로 아 어우 슈가 정말 야 말로 해 어우 슈가 아 귀 닫고 이런 거 안 돼 잘해 아 잘한다 어우 슈가 아 멋있네 아 좋네 아 근데 이번에 그냥 윤기 형이 이긴 거 아니야? 아 우리 슈가 멋있는데? 이번엔 윤기 형이 이긴 거 아니야? 야 나도 윤기 형이 이겼어 이 형이 춤 제대로 못 췄어요 호석이 형 춤 제대로 못 췄는데 둘 중에 누가 잘 춘 건지 아마 멤버들이 뽑아줘야 될 거예요 저는 슈가 형이 형 오오 솔직히 저도 슈가 형이 잘 쳤다 보면 오오 고민하고 있어 아 그래 다시 고민할 게 있어요? 방탄 댄스 꼴찌 앞으로 나오시고요 아 땡골 땡골이네 땡골이 난 이제 지쳐서 땡골 자 오늘 최후의 기록을 하신 혹은 네 위로의 말과 함께 특별 MC에 권한을 드립니다 아 진짜요? 아 아 지윤 씨 아 미안 이걸로 대한민국 최고 MC가 되겠나 알겠어 지윤아 자 그러면 아 본격적으로 우리 BTS의 베스트 5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방탄소년단 안무가 종업받기 시작한 건 지민이의 이 백악이와 그 매트릭스 나라차기와 위어블루 프로포에 모자춤 아닙니까 사실 그쵸? 저 때문에 방탄소년단 안무로 떴다 저 때문에 방탄소년단 안무로 떴다 팬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셨어요 이제 우리 멤버 여러분들이 맞추면 돼요 1위부터 5위까지 멤버마다 각자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댄스가 베스트 5일지 1위부터 한번 1위는 너무 뻔해 1위 1위 너무 뻔해 너무 뻔해 아 좋아 객관적으로 받으면 이게 제일 좋아 혹시 제이오빠마 동무대? 왜 그래요 1위? 좋으면 됩니다 자 정신사 형 네 적었어요 자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런지 저런 저런 할 거 같아 아니주 팬분들께서 1위를 이걸로 해주셨을 것 같다 그럼 이게 솔직히 저런 내가 봐보면 이게 제일 멋있어 이 아니주가 굉장히 예술성이 있는 아니 아니주로 우리 1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니주의 웨이브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안무긴 한데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멋있어 보이는 걸 뽑지 않겠어요? 자 1위은 아니주 아니고 아니 stealing 아 근데 아 아아speaking 아 나 몰라 나 몸맞춤 산 bills 1위디가 아니면 그렇죠 1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니 화뀨하는 안무라 아닌가요 그래서 애는 세상에 있는 안무라 아닌가요 벌칙이 없는 3위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MBC 아니면 내가 알기로 투어 놀은 5위 안에 들어가 그거 분명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투어 놀 때 안들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어 놀 진짜 좋았나봐요. 좋으셨나요? 공개해주세요. 저, 저, 저 투모로에요. 왠지, 왠지 5위 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살려줘. 살려줘, 몰라요. 살려줘? 뭐야. 친구들하고 왔어. 그럴 때는 미안해, 친구들이랑 미안해. 공개해주세요. 투모로!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좋아하네. 내가 봤을 때 안 해줘서.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야, 요기야 맞혔어. 자, 많이 맞았어. 야, 이거때봐. 야, 3위는 안다, 3위 안다. 3위 알아, 3위 알아? 아, 아이고. 어, 그렇죠. 바로 우리 3위를.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다는 거. 그럼, 아니,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3위는 그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멤버들, 답을. 하나, 둘, 셋! 덴전! 덴전야? 쩔어, 덴전? 덴전. 블랙 플러프 아니야? 덴전. 덴전. 덴전야! 나는 이런 걸 믿고 간다! 근데 100% 쩔어는 솔직히 2위, 3위, 5위 안에 있을 것 같아. 3위 있습니다. 하하하하하á. 자, 여러분. 언제 2위 5위도 있어? 아, 야! 다 Paty padres 봐봐. 야, 이 형 знаем snelLOUP Y realise. 진짜. 왜 하 Philippines. 자, 여러분. 한 번에 밟기 1위입니다. 안 바꿔, 나 안 바꿔. 미킬드. 왜, 아주 왜 하냐? 너네 왜 노벌들이 무시하냐고 미니보니 왜 무시하냐고 쩔어라 자국의 확실해 2,3,5분에서 던져 쩔어 엔비씨야 자! 던져 쩔어 엔비씨 쩔어가 2위랑 노벌들이 무시하냐고 쩔어가 2위랑 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꿀게 아 그래요? 그럼 나는 바꾸자 뭐라고 그러지? 그 3개를 해봐 메모들 밥 소개해 주셨죠? 네 쩔어 답을 하나 써주세요 너무 미쳐라 진짜 돼 자 이제 못 바꿉니다 자 3위 엔비션이야? 다 엔비션이야 아아악 대메선이 엔비션 어 대메선인데 이거는? 저 혼자 이거 썼어요? 저 혼자? 어 너 혼자 아 진짜 문제도 그건 뭐야? 아 쩔어로 바꿨다 아 나 지금 막판에 쩔어로 바꿨는데 자 봐봐요 쩔어로랑 형도 믿고 따라와 아까도 형도 믿고 맞췄잖아 아 노벌드림으로 갔어야 됐어요 문제도 자고자 난 누구 대주했어 난 뭐 면이 있는 상관없이 안 대주했어 자 가야 되죠 정답은 이해한 게 아니야 야 야 순서에 여행돼요? 그래 MC 옆에 있는 권 하나 쓸게요 아 쩔어 자 우리 지민이 받은 법 확인 지민이 받은 법 확인 아이씨 나 쩔어네 되게 쩔어 원래 인생은 쉽지 않고 고단해 내 뒤에서 그런 얘기 하지마 2위 쏘 자 2위 공개수야 2위 나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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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을 아는 건 정말 쩔어 쩔어 팬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마음까지도 읽어버렸네 아 그리고 이제 또 3명 다 스타킹이 진짜 웃기겠다 쩔어 쩔어 지금 되게 상황이 스타킹이 2개밖에 없습니다 쩔어 댄스 베스트 빨리 뽑는 것답게 한번 우리 댄스 배틀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의견을 내려도 될까요? 뭐예요? 정국이와 비가 댄스 배틀에서 한 명을 보고 레몬이 형과 진영이에서 한 명을 보고 왜 내 이름 부를 때 웃냐? 기분 나쁘네 그래 그냥 공정하지 그렇죠 좋네 좋네 광관처럼 그럼 갑시다 자 우리 노래에요 어떤 춤을 추든 상관없어요 제 마음을 홀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상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무의 좀 신박함 버전 네 안무의 신박함을 저는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아 자 위 아 아 아 아 아 아 리플레이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얘는 준비되어 나오다 아 아 방탄소년단의 미친 아 아 좋아 좋아 무슨 말 struct 지옥 아 그냥 뒤로 들어와서 한 번에 세워줍시다 비에 있는 사람은 벗어주세요 저 이게 진짜... 분명히 이게 진짜야 아 진짜? 나 너를 세울 거야 아프셨다고 그래서 아 진짜 같이 세워야 돼 같이 다 연습해봤어요 넌 한 번에만 내릴 수 있지 자, 어차피 자, 갑시다 빨리! 준비 하나, 둘, 셋! 이거 더 커야 돼 야 이거 안 들어가 더 커야 돼 나 한 번에 야, 야 우리 머리로까지는 다 먹으러는 김노 직접, 직접 안 가십니다 직접 안 가십니다 으흐흐흐흐흐우 오, 야야야야 야 이 정도만 추는 거야 추는 거야 추는 거야 아하하하하 야, 앤딩해 주세요, 앤딩 엔딩 멘트 아이고, 수영하잖아 나의 자금으로 만난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홈ис!